자, 2024 해설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일단 전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것인데 전광판에 이용하는 진동수가 4.5 곱하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크잖아요. 10에 14승, 10에 9승, 10에 7승, 얘가 제일 진동수가 크고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얘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동수가 4.54 곱하기 11, 14승 헤르츠인 빨간색 빛 가시광선이죠. 기억력이 그냥 맞는 거고요. 그렇죠? 진공의 속력은 전자기파는 모두 똑같습니다. 전자기파, 다 전자기파죠. 그렇죠? 무선공유기에 마이크로파 쓴다라는 것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무선공유기가 마이크로파다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외우고 있는지 묻지를 못해, 지금. 외우고 있는지 묻지를 못하고 알려줘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데 그 교과서에 없단 말이죠. 뭐 나중에 개정되면 들어갈 수 있겠으나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블루투스가 언급이 될 수는 있으나 블루투스가 마이크로파인지 외우는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네요. 그렇죠? 진공의 속력은 모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죠. 그렇죠? 진공의 속력은 모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죠. 그렇죠? 전자기파는 광속으로 C가 다 똑같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애가 진공수가 커요. 그럼 ㄴ과 ㄷ으로 보면 얘가 진공수가 더 크잖아요. 얘가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렇죠? 답은 ㄱ, ㄷ. 너무 쉽네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핵반응. 이 문제도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은 항상 질량수의 총합, 위에 있는 숫자의 총합과 밑에 있는 전화량의 총합이 보존된다. 양성자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전화량. 핵반응에서는 전화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튼 이게 같은 ㄱ, ㄱ이니까 3 더하기 1 하니까 2죠. 2, 2 이렇게 될 것이고 2 더하기 0은 2니까 여기 1, 1 이렇게 여기 ㄱ이 또 있으니까 2, 1 이렇게 들어가고 3 더하기 2는 5니까 4 더하기 1 1 더하기 1, 2 더하기 0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맞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문제에서 이 ㄱ의 질량이 M1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M1, 이것도 M1. 그렇죠? 3짜리 할륨은 M2 이렇게 줬고요. 중성자는 M3. 이런 식으로 뒤에 중성자랑 헬륨 나오는 거 알지? 네. 그렇죠? 그 물질파 문제였나요? 물질파 문제에 중성자랑 헬륨이 나오는데 헬륨이 더 무겁다라는 거 앞에서도 그냥 보여줘요. 그렇죠? 질량수가 더 크기 때문에 중성자보다는. 그렇죠? 네. 자, 여튼 재밌게도 그 물질파 문제 갑자기 중성자랑 헬륨 원자가 나와서 당황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질량 2M1이죠. 2M1. 2M1이랑 그 다음에 여기 M2랑 M3의 합 둘이 같을 리가 없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같지 않고 전이 더 크죠.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기역은 기역, 기역, 기역은 이 짜리 수소입니다. 틀렸죠? 답은 니은이네요. 그렇죠? 니은은 중성자이다. 맞죠? 아주 쉬운 핵반응 문제 핵반응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쉽습니다. 그렇죠? 괜히 이상하게 산수만 시키지 않으면 3번 가볼까요? 3번 자성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가 된다. 라는 거. 그렇죠? 자화를 유지하는 거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강자성체만 유지를 한다. 자, ABC ABC는 A는 강자성이고 A는 강자성이라고 그냥 알려줬어요. 강자성 강자성 B하고 C가 B하고 C가 상자성,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도 유턴형이 살짝 결합되어 있네요. 그렇죠? 디귿 미안 네 번째 줄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지 그 자기력이 있는데 자기력의 합력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 보다 크다. 여기서도 얘가 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력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하나가 B랑 C가 하나는 상자성이 하나는 반자성이기 때문에 강자성체를 자활을 유지하니까 반자성체면 청력이 나타나고 상자성체면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이 나에서가 다에서 보다. 나에서가 다에서 보다. 여기서 이 녀석이 얘를 당긴다는 얘기야. 자기력으로. 그렇죠? 네. 여기서는 민단 얘기지. 괜찮아요. 네. 민단 얘기예요. 아... 그럼 같은 방향이어야지 둘의 합력이 더 클 거 아니야. 반대 방향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이 당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녀석이 상자성체고 이 녀석이 미는 거니까 반자성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상자성체다. 맞습니다. 맞고요.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 자 A하고 C. A, C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 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긋. 나에서 B의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 같냐. 중력은 얘도 어차피 아래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기력은 얘가 얘를 당기면 얘도 얘를 당기니까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1번이죠? 자, 4번 가볼까요? 4번 문제. 아, 수능 끝나고 못했던 운동을 했더니 엉덩이가 당기네요. 햄스트링 당기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수능 전에는 근력운동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달리기만 몇 날 하고 있었는데 수능 끝난 다음에 근력운동을 해야지 왜소해진 몸을 조금 벌크업? 하려고 했는데 더 설명에는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자, 헛소리였고요. 4번으로 갑시다. 2번'. 1번. 감사합니다.